매크로 라는 것은 이제 macr 로 크다 large 빅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얘는 자그마한 작업들을 갖다가 모아서 크게 하나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과 이 자주 사용하는 명령 반복적인 작업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크게 만들겠다 그게 생각하십니다 매크로 입니다 등을 매크로로 기록을 해서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가기 키 단축키나 실행 단추를 클릭해서 쉽게 쉽고 빠르게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매크로는 비절베이직 에디터 비절베이직으로 작성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비절베이직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냐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시험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빠르게 자동화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매크로를 사용하는 이유에요 매크로 이름을 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붙여져요 사용자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다시 이름을 주는 건데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나 숫자 밑줄 사용해서 입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공백 쓸 수 없어요 매크로 이름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특수 문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매크로 이름은 숫자나 공백으로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매크로를 작성할 때 바로가기 키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키가 지정이 돼요 그런데 당연히 영문자만 가능한 거고 소문자를 지정하게 되면 컨트롤 플러스 해당되는 소문자고 대문자를 지정하게 되면요 시프트가 붙어요 그래서 대문자인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대문자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제에서 언급을 잘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요 엑셀에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에서 컨트롤 플러스 C 뭐예요? 복사잖아요 그럼 엑셀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C가 복사의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차트를 만드는 매크로 컨트롤 플러스 C를 썼어요 그랬을 때는요 복사 기능보다는 차트를 만드는 컨트롤 C가 먼저다 그 얘기예요 매크로 실행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할 때 바로가기 키는 반드시 넣어야 되냐? 아니요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매크로 보기인데 매크로 보기의 바로가기 키는 R2 플러스 F8이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에서 실행을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 한 단계씩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편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에디터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매크로가 열려요 편집하기 위해서 코드가 실행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이라는 건 OPTIO 앤 뭐예요? 선택사항이잖아요 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가기 키 그 다음에 설명 이걸 갖다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아니에요 시험지에서 언급을 되게 잘합니다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만 수정할 수 있는 거지 매크로 이름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픽 개체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한 다음에 지정하게 되면 그 개체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이 돼요 매크로 편집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사용해서 매크로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에디터라는 게 편집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에디트 편집 개발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가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얘를 실행하거나 또는 바로가기 키 알토 플러스 F11 이런 거는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알토 플러스 F11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실행하는 바로가기 키 그 다음에 개발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편집할 매크로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해도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들어가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개발도구 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이 개발도구 탭이 안 표시가 되면요 어디 가야 되냐면 엑셀 옵션의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도구 확인날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발도구 탭이 표시됩니다 워크시티에 그 다음에 서브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서브로 시작을 해가지고 엔드 서브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 실행해야 되는 코드들 명령문들이 있다라는 거고 서브 다음에는 프로시저 명이 온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서브 프로시저는 작업 수행 후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는 프로시저예요 서브 프로시저는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결과값을 반환하는 거는 펑션 프로시저예요 FUN, CTION, 펑션 프로시저 그 차이점도 좀 신경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출제되는 오답 삭제를 눌렀을 때 매크로를 임시로 삭제하므로 삭제한 매크로는 복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삭제 누르면요 매크로 영구적으로 삭제되고 그 다음에 삭제된 매크로는 복원할 수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할 때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